앤 카운트다운 댄스 댄스 투게더 다같이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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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왔다고 하는데요 어 정말요? 네 무대에서 제일 오른 멤버 흉내내기 아 그래서 이번에 명장면 하나 있지 않습니까? 원래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으응? 하하하하 요거 딱 넣어 어 잘생겼어요 염색한 거 잘생겼어 염색한 거 못생겼냐? 히힛 네 비트한 놈 파트 중 빼앗고 싶은 다른 멤버의 파트가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? 아 저는 지민이 파트 가는 경우에 아 왜냐하면 이것 바람ât 과정 snap 잠깐 후추캐스만의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야 피땃놈물의 킬링파트를 뽑자면 저우씨 원화만 쳐주세요 맞아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booth 기다려줍니다 우와 처음에 어떻게 하죠? 호 não 해줘야죠 네 하나에키고 보비도 한번 해줘야죠 네 하이라이트 주셨어 빨라 아 섹시했어 돌려들려 랜트판 뒤페 버전 이거는 뒤페 버전이다 흥판 랜덤 버전일 것 같은데 아니야 노래 랜덤 버전 마침 또 기가 막히게 노래 랜덤 버전 파티넥 에피타 마지막 춤을 원래 부담하네요 이거 하즈니 이런거 아 너무 좋은거 아냐 한마디라 흐닿은다 이태백이 널 떠났다 큰일 났다 전걸을 뜬다 나는 셋이 이 밤을 질러는다 이건 나를 돌받게 할지 방탄이다 방탄소년단 내가 안 돼요 야 이거 안 부르니까 힘드네 역시 2% 부족한 방침선단이 내려 사랑으로 봐주시기까지 눕힛 땀에 역시 방탄소년단 역시 방탄 소아냥 소아냥 이 노래는 너무 쉽다 너무 어렵다 방탄소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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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보고 바로 세트 감사합니다 어느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? 아 정말 예상치 못한 픽미 저 태영이 탓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어어어어어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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